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 윗테네 뜻이 체연 예의 해설 성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윗테네 3가지 뜻이 뭐 뭐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응, 그 다음은 같은 뜻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같은 뜻이고 또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꼭 3가지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카톡까지 보내줬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러면 그런 다음 또 자, 그 때라 그랬어요 그 때 그 중에서 응, 그 때 나는 아까 워컹은 안 그 때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건데 게임을 내가 인터넷 서핑하고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그때 아빠가 화를 화내셨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면서 화를 내셨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뭐라고 말했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공부를 충분히 안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뭐하는거 뭐하는거 오케이 여기 스터디에다가 붙여놨으니까 공부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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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여기서는 이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뜻이 됐을 텐데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는거 이거라 했어요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신거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구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너 공부 열심히 안하고 있는 중이구나 어? 공부 충분히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응? 그 시간하고 똑같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요거 읽어볼까요?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way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쓸 수가 없다 45분 이상 인터넷에 하루에 a day 하루에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 누가다 방금 읽었던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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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트가 있고 그치 그러면 양념신 위에는 무슨식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씩 그럼 spend 뜻이 뭐에요? 오늘 쓰다 편지를 못한다는 뜻은 없구요 쓰다 그러니까 소비하다 뭔가를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뜻이 없어 하다씨 맞네요 more than은 뭔 뜻이에요? 이상 뭐 뭐 이상 그러니까 more than 45 minutes 는 무슨 뜻이 되는 거에요? 45분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볼까요? 빌게이츠 다른 can't use the 인터넷 에라 오케이 빌게이츠 도라 뜻이 뭐에요? 빌게이츠 딸이 오케이 요거 왜 찍어 점 왜 찍어놓은 거라 했어요? 점 찍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 빌게이츠의 누구누구 의 라는 뜻으로 찍은 거에요 이 점은 왜 있는 거에요? 이렇게 낫을 줄였었다라는 표시로 점 찍은 거에요 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 이름 뒤에 있는 점은 누구누구의 라는 뜻으로 찍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뭐 점만 찍을 수도 있구요 점 찍고 s 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jane 이제 요렇게 하면 어떻게 읽고 jane jane 하면 뜻이 jane의 라는 뜻이에요 jane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라는 뜻이구요 요 점은 줄였었다라는 뜻의 점이구요 계속해서 이것도 읽어볼까요?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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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슨 뜻으로 찍어놓은 거에요?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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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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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절푸티 인터넷 하고 있고, 이 친구는 페이브레이트의 뜻이 뭐예요? 하닷이 아닌데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어떤 시예요? 이 친구는 뭐하고 있어요? believe.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죠. believe in angels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spend time. spend time.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시간을 쓰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at is the story about? about.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니까,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이다? 무엇을 연결하는 그런 뜻을 그대로 읽으면 안되지. 우리말스럽게. 고쳐야죠.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은?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은?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을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을 what is the story about?이 무슨 뜻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 스토리라고 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해 지금까지 읽은 스토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둘 중에 답은 이게 뭔 뜻이길래 이게 답이에요 이거에 대한거죠 밑에 거는 무슨 뜻이라서 안돼요 쓸 수가 없어 하루에 45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Why was the girl's father angry가 무슨 뜻이에요? 왜 아빠는 화가 났는지 오케이 이거는 해석에 빠졌는데요 그 소녀의 그 소녀의 그 소녀의 아빠 왜 화가 났는지 묻고 있네요 그쵸? 더 걸스 파더가 무슨 뜻이에요? 그 소녀의 아빠 오케이 그 소녀의 아빠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 걸스 그 소녀의 아빠 더 걸스 파더가 이렇게 길지만 이거 앞만 길어봤자 엄청 짧아낼 수 있는데 이거 그 소녀의 아빠 여러 명이요? 여자야? 남자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더 걸스 히가 아니고요 그냥 그 소녀의 아빠 다시 말해서 그 남자란 뜻에 여기에 이 세 단어 더 걸스 파더를 지우고 뭘 써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왜 화가 났니 읽어볼까요? Why was he angry? Why was he a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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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걸 왜 화가 나를 왜 화가 났어 답은 뭐죠?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 무슨 뜻이길래가 답이에요? 그녀는 충분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봐가는 거죠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 무슨 뜻이길래 답이 안 됐어요? 그녀는 충분히 게임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란 말은 안 보이는데 그녀가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맞은 거 골라서 쭉 읽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시 10뉴스 인터넷 4.45분 정도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녀는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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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디 인터넷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45분이 45분이 이날 45분 동안 쓸 수 있다 45분 동안 쓸 수 있다 이상입니까? week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일주일에 45분 쓸 수 있습니까? 하루에 45분 쓸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45분 쓸 수 있다면 틀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check t or f라고 쓰는데. 맞는 거랑 틀리면 돼. 맞으면 뭐에 표시하면 돼? 틀린 내용이면. 읽어볼까요? the girl is 12 years old. the girl is 12 years old. 맞아요?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 다시 글을 보면. 저게 틀렸다고. 어느 문장을 보면 저게 틀린지 알 수 있어요? I know. 10 years old. 그렇죠. 자기 10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맞아요? 오케이. 무슨 뜻이길래 맞아요? 그 숙녀의 아빠는 지게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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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버지는 스윙을 받고. 나는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알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나는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지 않다. 알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면 다음이... 다음이 하나 될께. 다음 통문장이네요. 통문장 준비해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